오늘은 여러분께 화해라는 단어의 정의를 다시 써가는 사람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롯데스 vs라는 회사에 다니는 여성이 남녀 갈라치기가 불편하다라는 글을 씁니다. 서로 섀도우 복싱 중이고 찐따가 혐옥을 올리면 그게 다수의 의견인 줄 알고 공격하고 가만히 있던 다수는 괜히 기분 나빠져서 댓글 달아서 난장판이 나는 것 같아. 주체가 없이 실체 없는 소용돌이 속에 빠져서 해결될 수 없고 난장판만 심해진다 다들 사랑을 하자. 온라인에서 드러나는 갈등글 때문에 90%의 중도들이 괜히 피해의식 생기고 혹시 하면서 휩쓸려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 중도들이 온라인에 글을 좀 올려야 할 것 같아서 나도 글 올려봐. 참고로 나는 남편이랑 깨복그며 잘 살고 있고 남편도 이런 상황에 안타까워하고 있어. 나는 글을 한 여성이 작성합니다.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 글이고 저는 이 글의 취지에 전혀 반대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글을 쓴 여성은 과연 중도라는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여자일까요? 중도는 중도를 응원한다는 댓글에 편의점 알바가 쇼컷했다는 이유로 너 fm이지? 라고 말하며 남자들이 폭행했잖아 심각해. 라고 말하며 은근하게 남성 중 일부의 행동을 언급하는 그녀. 일상에서 여혐 일배는 잘 안 보이는 게 지들이 붕신인 거 알아서 티를 안 낸다. 근데 fm과 남염은 거의 20대 여자애들 기본값이 되어가는 중이야. 독립투사마냥 몸을 불사르는 애들이 넥슨 사태처럼 나오는데 이게 문제지. 라는 댓글에 대해서는 여성들이 fm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기본값 설정은 근거 없는 생각이야 그런 생각하면 현실을 살아가지 않는 거지. 그게 몇 명인데 전국민 여자들에게 fm인지 테스트한 거야 이성을 찾아. 라는 말을 하면서 여성들의 일방적인 행동이 남녀 갈등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주죠. 20대 여자애들 디폴트값이 fm이라는 말에 현실을 살라는 우리 여성을 대신해서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자면 국내 20대 여성 중 절반은 자신을 fm이라 인식한다. 전국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자신을 fm이라 생각하냐는 질문에 fm이라 말한 여성은 이렇게 많은 숫자가 있죠. 성차별 문제에 관심있다 응답한 여성이 81%인데 이게 과연 일부의 문제일까요? 중도를 말하려면 먼저 여성과 남성 모두의 잘못된 점을 말해야 할 것인데 이상하게도 그녀들은 남성의 잘못만을 예를 들면서 지쳤으니 화해하자고 말합니다. 젠더 갈등 너무 지친다. 우리 부모님 세대만 봐도 여자들이 불평등하게 살았는지 알 수가 있어. 라고 말하며 부모님들이 불평등하게 살았으니 자신도 불평등하게 사는데 젠더 갈등이 지친다 말하는 여성. 혐오를 그만하고 싶어. 난 인생이 힘들 때 스트레스 풀려고 남염하는 것 같아. 라는 말을 하며 자신의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남성을 싫어한다는 여성의 발언. 혐오가 지치고 성별과 세대에 대한 혐오를 그만하고 싶어. 평화롭게 살고 싶어 누굴 미워하기도 싫어라고 말하며 여성시대를 사용하는 여성. 서로 다들 존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여성시대에 쓰는 우리 여성들. 혐오가 지친다 말하면서 남자들은 어떻게 지치지도 않고 여성혐오를 스포츠처럼 할 수 있을까? 혐오하고 욕하는데도 힘든데 어떻게 남자들은 그럴 수 있을까? 라고 말하며 이제 혐오가 지친다 말하는 글에 달린 댓글을 보시면 남자들의 유전자 xy가 덜 떨어지고 공감 능력도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며 유전자 단위의 혐오를 하는 여성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와서 너무 지쳤으니 서로 사랑하자고 말하는 그녀들의 발언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십니까? 이제 서로 사랑하자 말하는 그 글에서도 예시를 들 때 일부 남성의 잘못된 예시만 드는 여성의 모습. 이게 정말 올바른 중도일까요? 여자는 가만히만 있어도 온갖 혜택 다 받는데 남자는 군대가도 가산점 폐지해버리는 나라가 못 남녀 갈등임 일방적인 구타지. 라는 이 발언이 더 맞는 말이 아닐까요? 화해라는 건 잘못을 인정했을 때 비로소 성립이 되는 겁니다. 독박으로 군대 다녀와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최소한의 군가산점이라도 복구를 해주는 신용을 해야 아 정말로 화해할 생각이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라도 들지 않을까요? 이제 와서 지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참 어이가 없을 따름이네요. 화해하고 다시 행복하게 지내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중도를 운운하려면 여성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참고로 저는 중도 아닙니다. 그만하자노 라고 외치는 지금 상황 알아봤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메로나 사먹는데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징병제를 했으면 그에 대한 보상과 존경하는 마음을 보여줘도 모자랄 판에 군무생이 조롱하면서 화해 같은 소리하네.